세상이 다 제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블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야외에서 인물 촬영을 하려는데 조명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작가 분이신데 자기는 인공광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서 자연광만 고집한다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 얘기 중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연광을 고집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자연광보다 좋은 빛은 없고요 좋은 자연광일 때 인물 촬영을 하면 환상적인 사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인공광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광은 조명광을 얘기하는데요 조명광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빛이 아니고요 자연광이나 인공광이나 같은 빛이에요 성질이 같은 빛이거든요 다르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광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인공광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빛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연광과 인공광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조명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명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명은 자연광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광처럼 촬영을 하지만 그냥 조명을 사용합니다 보조 역할로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조명의 영향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간혹 조명의 영향이 좀 세지면 저는 오히려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아 이래서 역시 조명은 어색하구나 다루기 힘들어 고생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별 효과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명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야외에서 조명을 제대로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명 촬영하실 때는요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경 따로 인물 따로 세팅도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야외에서 인물 촬영하는 이유는요 야외 풍경이 예쁜데 찾아가잖아요 풍경이 예뻐서 가는 거예요 예쁜 풍경에 멋진 모델을 세우면 얼마나 환상적인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쁜 풍경 역광이 들어오는 예쁜 풍경에 모델을 세웠더니 모델은 시커멓게 나와요 역광이라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노출을 올려서 모델의 밝기를 맞춥니다 시커먼 모델 사진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모델 얼굴은 밝아지지만 배경이 다 날아가 버리죠 기껏 좋은 풍경을 찾아왔는데 배경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팁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역광의 아름다운 배경에 노출을 맞추시고요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 찍듯이 맞춰놓고 그러면은 이 풍경은 태양이 자연광이 노출을 맞춰줄 겁니다 어차피 이 풍경의 노출은요 조명이 아무리 대광량이라고 해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조명이 세상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인물은 이때 신경 쓰지 마세요 인물은 따로예요 인물은 태양이 인물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조명이 인물에 풍부한 빛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은 인물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인물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거를 합치면은 야외가 나의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조명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야외에서 인물을 찍는 이유거든요 세상이 다 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실 때 일단 카메라 세팅으로 배경만 일단 맞춥니다 배경 노출만 맞추고 그리고 조명의 광량을 조절해가면서 모델의 밝기를 맞추기만 하면은 그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좀 더 디테일한 세팅이나 좀 더 좋은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는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 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